여자 입장이니까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자분이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을 맡고 싶은데 그분이 고백 안 하면 정말 화가 나요 환장해요 그리고 알렉스씨도 지금 사실은 참 아름답게 본인의 사랑을 미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눈길을 걷게 한 것도 술 땡기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술도 마실게 술도 마실거 아니에요 우와아 와 진짜 술 땡기게 선도씨도 부인 천만원 한 날 술을 좀 비슷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이쪽은 아직 좀 아마추어 수준이고 오우 아 맞죠 그러면 선배님께서 어떻게 그 의도적으로 눈 오는 날을 선택해서 유인을 했다 유인 유인을 하셨어요 유인을 알고 같은 눈 오는 날에 대해서 느낌이 확 달라요 유인 아예 못 돌아오게 아예 못 돌아오게 왜냐하면 깊숙이 들어갈수록 좋거든 깊숙이 들어갈수록 나올 수가 없어. 유인이 아니라 유괴 아니죠? 그래서 정평 깊숙이 눈베린 날 어디로 갔습니까? 가다가 정말 다행스럽게 차가 사고가 났어요. 사실은 이 차가 고장 나아주길 바랬어요. 정말 다행스럽게 차가 사고가 났어요. 소원이 이루어졌네요.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눈이 쏙 사인 조그마한 파전집이 딱 보이더라고요. 아까는 이제 술을 계속 이렇게 주고받았다 그래서 보니까 뭐 4,5백이 되었다.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 술을 고집하면 절대 여자들은 안 취합니다. 야 대박. 그래서 짬뽕이라기 필요한 거예요. 짬뽕이 필요한 거예요. 아 그러면 선배님 뭐랑 뭐를 짬뽕에서 드셨어요?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하고 동동주를 섞여요. 아니 여러분은 완전 훅 가는 거 아닌가요 선배님? 거의 혼수상태 빠져요. 와인과 동동주.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. 제가 동동주를 시켜놓고 사람을 고백했죠. 나 오늘 정말 당신이 내 사랑 고백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우리 둘 다 죽자. 나는 당신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살 가치가 하나도 없다. 그 사람이 나를 딱 보면 한다는 말이 했대요. 당신은 상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몇 명한테 이랬어요. 그렇지. 그렇지. 그런데만은 티쳐나가는 거예요. 저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죠. 왜? 뛰어봤자 벼룩이야. 갈 데가 없어. 여기 척평이고 이미. 갈 데가 없다니까. 팩시도 다 끊겼어요. 밖에 눈이 있는 사진인데 어딜 가. 그런데 자연스러운 게 거기서 모텔이 아주 가까운데 모텔이 하나 있어요. 저는 마실 거 천천히 다 마시고 아니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여자친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자분이 파전집을 팍 차고 나갔는데도 아직 여유롭게 술을 더 주고 싶다고요? 나는 다 마시고 파니까 다 먹고 계산을 하고 나왔죠. 왜? 갈 데가 없으니까. 그럼 나오셨더니 어떻게 데이트 가요? 아니 나도 그러니까 몇 발자국 못 가서 닳다가 뜰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옆에 모텔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모텔이 레스토랑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미안하다. 다른 뜻이 있어서 더 가자는 게 아니고 너무 나도 춥다. 더 가서 몸이나 좀 놓기자. 그래서 와인을 시켰다는 거예요. 그래서요? 네? 그래서요? 업고 올라갔다니까요. 내가 업고 올라가서 방을 얻어주고 난 따로 잤어요. 드라마 찍으세요? 드라마 찍으세요? 드라마